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빛의 벙커가 다섯 번째 전시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 전을 개막했습니다. 색채의 마술사 샤갈이 파리와 뉴욕에서 보여준 작품 세계를 제주에서 만나는 이색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창적인 색채와 화풍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실내 공간을 휘감습니다. 파시다리와 엘페탑,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천사의 추락 등 걸작들이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거장 마르크 샤갈의 작품들입니다. 국내 최초 몰입형 예술 전시관 빛의 벙커가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를 주제로 다섯 번째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샤갈의 예술 여정에서 전환점이 된 파리와 뉴욕에서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비체 벙커는 메인 전시인 샤갈 전과 함께 이왈종 중독의 공간을 주제로 다섯 번째 전시인 샤갈 전과 함께 강도의 섬 제주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국내의 작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벙커는 이번 전시로 제주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의 작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거장들을 테마로 해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작가도 지금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파리라든지 뉴욕에 있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장들의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